자자, 다 놀았으면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나와주세요 모래도 잘 털고 집인데 해변처럼 모래 밟히더라 이쪽인가? 저기, 여기서 혹시 저처럼 작은 티니핑 못 보셨나요? 반짝반짝 보석도 있고 여기로 가면 있다고 했는데 어디 있는 거지? 어? 새로운 티니핑 알림이 울리길래 와봤더니 포스터에 났던 티니핑이잖아? 생긴 걸 보니 티니핑은 확실한 것 같고 어떤 티니핑인지 새로운 보석티니 핫트윙으로 알아봐야겠다 반짝반짝 블링블링 티띠! 등록되지 않은 티니핑입니다 앗! 놀래라! 어? 너가 혹시 그 주인공인 롬이? 프린세스? 휴, 만나서 다행이야 내가 누구냐면 잠깐!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랄라티비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아! 시즌2 캐치 티니핑에서는 어떤 티니핑들이 나올지 여러분이 기다리는 티니핑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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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